deixa eue 야 경하 같이 송장 야 우리 믿었나 우리 믿었나 우리 믿었나 형도 잡을래? 그래 그래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96만원이야. 형한테 4만원씩. 형도 하나 한거야. 알아 알아. 가자! 제발! 제발! 멋있다. 너무 뿌듯해. 아름다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적은 내가 진짜 똑똑하네요. 누가 적었어? 왜? 너무 좋다. 다행히 인간에게 포기한 선거. 무라쓰지가 안된대. 정환이 형이 가져가는 거. 거의 4만원 정도 가져가는 거. 3만원. 4만원. 4만원. 너무 아름답지 않나? 너무 아름다워. 결국엔 제일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 비록 정환이 형은 우리보다 조금 못 발긴 했겠지만. 괜찮아. 나 진짜 다 나눠주려고 했었어. 정말 뿌듯한 결과물이다. 혹시 저 옆에 계신 분 누군지 아시죠? 3만원. 6만원. 5만원. 3만원. 4만원. 네? 상처. 여기 아이돌인데? 몰라요? 세븐틴? 네, 세븐틴을 알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세븐틴을 알아... 방금 두 대 때렸어요 너네 세븐틴의 승관 구승관 세븐틴이에요? 응 오빠가 세븐틴이에요 아 그래 슈퍼주니언 줄 알아요 아 그래 슈퍼주니언 줄 알아요 슈퍼주니언 각자의 안무가 수명이라도 배신을 하면 진짜 너네는 인간이길 포기한 플라스틱이다 아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나요? 그게 나예요 올아스틱으로 가시죠 이미 백만원을 쐈습니다 진짜로요? 네 지금 백만을 쐈다고 자진해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90만 5만원을 보내주시기 바래요 90만 5만원은 무슨... 뭐야 95만원 네 95만원을 보내주시면 이제 5만원을 확신을 하고 오케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ój Gris 신고 가위바위보 요기성이지가 베개념이 대박이야 impacted iko was bak ack 들어가 들어가 ..나 사실 8만원 받겠다 이러는게 아니야 돈 많아 얼마있니? 땡겨줘 다같이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도겸씨 승관이 애기같다 다들 살 너무 많이 빠진거 같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받을 사람이 없어서 유유라는 avis 감사합니다. 순수하다. 근데 진짜 다스파이머 대박인 거 알죠? 나 진짜 믿는다. 아 다스파이머 그냥 도겸이만 돈 내는 거야? 진짜 예능이라면 그게 진짜 재밌을 수도 있겠다. 어디 갔어? 야 눈빛 돌지마 너네. 너네 지금 인간에게 포기하려고 했어 지금. 도시야. 눈빛, 눈빛 돌지마. 아 저기 따라와. 눈빛 돌지마. 우와 대박. 야 뛰고 나니까 좋다. 대박이야. 워후. 너 지금 침대에 있는 거 요정 같다. 우와. 형 잘 뛰었어. 우와 진짜 무서웠어. 우지 형 어때? 뛰기 전이 진짜 무섭다. 아 정말 맛있다. 아름다워. 멋있다. 너무 뿌듯해. 너무 뿌듯해. 아름다워. 그 후엔 윤정환이 졌네요. 그쵸, 그쵸. 오늘 처음으로 고잉 스무틴 중에 심리전으로 윤정환이 졌습니다. 저희가 윤정환을 이겼습니다. 역시 사람 똘똘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구요.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정말 이겼어요. 그 1호는, 1호는 BC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무대 하세요. 무대 하세요. 무대 하세요. 안 돼! 오, 안 돼! 아! 어, 뭐야! 어, 뭐야! 아, 나 처음에! 아! 아! 나이스! 아! 상쾌하다! 아하! 아! 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야! 스텝! 아! 오! 에라! 아하! 아, 싫어! 우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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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는데, 에나? 에나, 에나. 에나, 에나, 에나! 아하! 선배님, 우와! pienri!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상 보다 와! 아하! 아하하하하, 혼돈 혼돈 칭 칭 혼돈 혼돈 정말 좋은 문을 열어 최애의 시가 되면은 문을 안 닫는다 문 안 닫는다 안 닫는다 문 안 닫는다 문준이 다 0원이래 이렇게 조그만 돈 가지고 장난 안 줘 돈을 우리 팀으로 가져온 돈은 하나도 없어 나는 돈을 도움을 둔 거네 도움을 줬다는 되게 악덕인데? 양쪽 탁크하게 팀으로 한 거지 그래서 오래 걸렸네 얘 약간 약간 반 플러스인데? 얘가 부순건 아니면 최한솔이야 한솔아 너 얼마 적었어? 양원 진실한 신경험 아니 안 먹으려고 어 너 얘기했었어 어 너 얘기했었어 뭐 500원 귀여운데? 야 진짜 충실이다 충실이야 껌 사 먹으라고 해 야 껌도 요즘 500원 안 해 야 껌 사 먹으라는 거야 공부 파이드나잇 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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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가 미친 그래도 가지 마요 아 가지 마요 정한이 오빠 보고 온대 정한이 형 보고 싶으면 가요 정한이 형 보고 싶으면 가야지 뭐 나는 뭐 재미없으니까 나한테 있어줘 아니야 가 난 질질 끌지 않아 가고 싶으면 가 테드로는 정한이 형 거 보고 있고 폰으로는 제 거 보고 있어요? 테드가 더 크지 않아요? 화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여기 형 집 재료들이 다 새 거야 우리 집 왜 다 새 거야 다 까야 돼 왜 우리 집 새 거만 써 잘 살구나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고작 돈에 멤버를 버린다? 리더가? 그럼 이거 이미지 진짜 그냥 이거야 에스쿱스야 일어나 에스쿱스 리더 아니야 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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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지가 이 빌드업이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근데 걱정돼서 왜 쿱스야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그래 저 물어 한번 주세요 아 아 아 호시상 1.5kg 어 1.5kg? 1.5kg를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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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500g 아 아 아 아 최근 앨범 나오신 저스틴 비버 앨범은 또 멤버들이 엄청 좋아해서 계속 스케줄하면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브루노 마스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가지 아티스트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아나 그란데 모든 앨범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5kg 1.5kg 1.5kg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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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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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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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kg 4.5kg 5.5kg 5.5kg 6.5kg 5.5kg 6.5kg 6.5kg 4.5kg 2.5kg 8.1kg 3.5kg 5.5kg 승관 승관 너 100 줬어 안 줬어? 와..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지금 딱 네가 말해야 해 넌 100이야 응? 너 120 딱 너 딱 줬잖아 너 지금 수 쓰는 게 다 보여 난 지금 아니니까 놀래는 거야 와 연기 잘한다 진짜 와 연기는 대박이야 너 그럼 진짜 연기면 대박이야 나 지금 너무 서운해 진짜 아니야? 감동적으로 가면 감동적으로 가면 지는 거지만 아니 내가 봤을 때 승관했는데 그냥 둘 다 영어 줬을 거 같은데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협조를 낼 이유가 있나?